이제 이 성대 교수님들 이 성대 교수님이 또 6월 9일날 보도자료를 냈네요 성균관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2025학년도 의대정원 포함 원전 논의를 촉구하다 이분들은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가 아무리 여러분들 탄력적 학사운영 안을 내 가지고 편법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의과대학 집단 휴학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올해 3천 명 내년에 신입생 3천 명 더하기 여러분들 늘어난 신입생 2천 5백 명 아주 간단하게 산술로 따지면 7천 5백 명의 수업을 같이 듣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그거를 그런 쪽으로 가서 안 된다고 성대 교수들께서 6월 9일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여러분들 3월 달 9월 달 8월 달 이렇게 여러분들 전공의를 모집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걸 딱 보고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이 전공의들이 수련체계가 있을 건데 수련체계가 3월 달에 여러분들 전공의를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1년 차 2년 차 가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을 건데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공의를 3월도 뽑을 수 있고 7월도 뽑을 수 있고 9월도 뽑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점이거든요 그거를 성대 교수들이 지적합니다 성균관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공의 수련체계 혼란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과 추가 선발을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이전에는 사직 전공의들의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것임은 맹백합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사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 전공의 충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로 1.6 확정에 별 도움이 안 되며 사태 해결책이 제시할 때 경우 바로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를 없게 돼서 오히려 수련체계 혼란을 가정시키는 역효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수련체계의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교수들이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지 난감한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추진해 봐야 전공의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필수 의료 지역의료 대학병원 위기는 점차 악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원율이 낮은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바이탈과 전공의 지원 극감으로 인한 심각한 효율증도 발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몸을 빼면서 3천 명이 여러분들 배출되어야 될 것이 향후 5년에서 6년 정도 3,400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의대생 대규모 유급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내년도 기존 정원의 50%가 넘는 정원까지 더해 신입생을 선발한 것은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이후에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 또 모집 인원까지 포함한 모든 현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적극적 경쟁으로 사퇴하기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8월 9일자에 나온 겁니다 정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성균공화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렇게 가서는 진짜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개월째 여러분들 이런 성명서가 나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어제 개인의원도 동네마다 몇 군데만 환자가 많고 나머지는 경영이 어렵습니다 환자들은 많은 곳에만 주로 방문하니까 그렇게 모두가 잘 되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매년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분이 신분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개원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통계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과 외래 환자 수가 붉은색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과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되는 거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간호사들은 쓰다 버려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의사들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들을 나쁜 어른들이 이용해 먹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진짜 조선사람들입니다 간호사들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정원을 증가시켜 버린 거죠 의사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윤 대통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인 복지부와 종합병원장,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카르텔에 해당합니다 종합병원장은 싼 가격으로 의사를 고용하려는 꼼수 건강보험을 적게 내고 최고의 의료만 받기로 한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카르텔은 정간예우 명칭이 있는 법조계가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들은 카르텔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역, 직능이 의료계지만 아주 다양합니다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죠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하면 카르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윤 대통령만 지지해오던 윤바라기 사람들이나 의사를 질투시게 하는 사람들은 꼰대라는 용어를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6,600병상에 사용할 신축입니다 전공이 2,000명 정원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방의료에도 전혀 안죽에도 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 경영자에게 전공이가 더 필요한 것이고 복지부는 전공이 공급자인 것입니다 정부나 언론이 말로는 돈만 잊어도 지방에 의사 안 간다고 선진하고 언급실 뺑뺑이로 의사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부족해서 의사 늘려야 된다고 선동하지만 이번 의과대학 정원정가는 실제로는 수도권 병상에서 인력 조달 목적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거죠 수도권의 6,600병상이 여러분 2028년간에 증가할 거다 그걸 조달하는 조달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한 거고 그걸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거하고 일치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의료계획이란 기치를 높게 든 거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다 많은데 이걸 끝까지 어떻게 관찰하겠습니까 관찰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방의료가 죽는 것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사실은 사법 리스크가 숙과 광역별 의료전달체계 등이 원인인데 보건복지부가 수십 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묵살하고 의료를 통제하며 왜곡시켜온 결과를 갑니다 아주 현실을 잘 아는 분입니다 이번 의료사태의 몸부림과 고통 원인은 의료계 고통을 방치하고 여러 공건력으로 의사를 쉽게 통제해온 오만한 복지부가 또 병원 경영자들과 뒤로 사바사바해서 노예를 늘리는 골 때리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몸갈은 어떤 전공의에서 미래를 빼앗으면서 전공의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를 늘리면 민영화와 공공의료로 나눠질 때 인력이 모자라 공공병원에 투입할 싼 인력이 생겨 완충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보험사에게는 너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의료의 현실을 모르고 요구는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시어 무시하고 관료의 힘으로 쉽게 누를 수 있고 정치적 이득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이 복지부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내는 걸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러고도 반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를 막 부려먹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합니다 제 생각은 자식들 생각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새끼가 아니지만 남새끼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것은 다 이렇게 해먹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렇게 이러면 이기적인 나라가 됐습니까 사람이 금수도 아니고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이면 자기 살날을 좀 세워보고 다음 아이들이 살 세상이 좀 나아지도록 힘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그냥 당대에 다 헤쳐먹고 여러분 가기 위해 가지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선거를 도둑질하고 선거를 훔치고 그걸 다 여러분 깔아뭉개고 의로를 붕괴시키고 전공이란 노예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당대에 잘 해먹고 잘 헤쳐먹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다음 세대도 앞길을 다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공을 생각하게 되면 전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봤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세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의 걸림돌이 되지 않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이기적인 겁니까 어떻게 다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식 앞길을 가로막지 못해서 이러면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에 여러분들 좀 깨어있는 분들은 참 기가 찰 겁니다 이렇게 쇠가 빠지 세금 내고 날이 갈수록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 걸 보고 범법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얼굴을 빳빳이 세우고 뭡니까 본인이 성인군자처럼 여러분 외치는 걸 보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누가 충성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생각 좀 하자는 겁니다 자식 세대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대책이란 게 아무것도 없고 유일한 대책이란 게 그냥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전공이 돌아와요 여러분들 의대생 이것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계도 다 죽었어요 용기나 정의감 이런 거가 옛날 한국 사람 같으면 벌써 뭡니까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다 쫌정이가 되가 쫌평이가 다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 열심히 또 살아내야겠죠 오늘 여러분 이 방송 접을 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내일 여러분들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김동주 박사께서 참 일생을 통해서 두근 나오기 힘든 이런 실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독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ornings 그리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